안녕하세요 무선 모의 아시아프입니다. 제품 이름은 디펜더입니다. 디펜더 중에서도 체리스포인데요. 지금 어마어마한 옵션을 많이 들어가지고요. 지금 세상에 옵션 때문에 무게가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휠 다 제치가 없어요. 제치는 다 어딨냐면 제치는 다 여기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있죠. 옵션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네요. 자 이제 자석바디만 합쳐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석바디만 합쳐있고 엄청나게 멋지게 잘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앞모습도 보이지만 그리고 뒷모습도 예뻐요.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을 보세요. 뒷모습도 예쁩니다. 여기다가 이제 타이어 타이어를 짠 여기다 닿으면 좋겠죠. 사이즈가 좀 크네요. 1.9인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2.2인치로는 크네요. 2.2인치로는 타이어가 완전히 꽉 차거든요. 2.2인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중에 2.2인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2.2인치는요. 어떻게 생겼냐면요. 짠 2.2인치로 이렇게 생겼어요. 크죠. 기본보다 약간 더 크고 약간이 아니고요. 실제 보면 좀 많이 크죠. 이렇게 해서 앞뒤 좌우로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바디 꽉 차겠죠. 그렇죠 꽉 차는 것도 있겠습니까. 꽉 차죠. 근데 1.5인치 이 제품이 이거 보시면 눌리고 타이어 눌리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실 그리기 좋아요. 얘는 조금 짱짱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 완전히 완전히 험로징일 때는요. 2.2인치도 제 힘을 또 발휘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주도. 제주도 TRX4 검사진 나오는데요.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의 빨간 옵션도 있고. 여기에도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발라서 멋진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완벽한 차량 써봐도 엄청나게 좋고요. 하여튼 좋습니다. 자 앞뒤로 한 번 더 묶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차가 가장하고 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제품은 바로 TRX4였습니다. 자 운전사 아저씨도 보시고. 자. 무슨 아저씨가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짜잔.